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4주 8자 저희들 생활 역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념,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개념, 분명한 목표,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의 털,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말고 당분간은 저희들이 하라는 대로 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고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빠르게 어떤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표가 한 100일 정도, 100일 정도 하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4주는 다 볼 수 있도록, 웬만한 4주는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4주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훈련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는 시각, 시각에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4주를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딱 고려봐가지고 언제 어떻게 딱 이렇게 하는 거, 디테일하게. 이게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애들이 초등학생들 아니면 유치원들이 할 때 자동차, 자동차 이렇게 그림하고 이건 자동차 이러면 유치원생들이 따라하잖아요. 자동차. 그리고 길에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해가지고 유치원 학생들이 압니다. 애들이 다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박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압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도 물론 잘 알지만 심지어 이제 한 분야, 저는 차를 잘 모르는 거에요. 한 분야, 분야, 엔진이면 엔진에 대해서 엔진 실린더의 열 역학 관계에 대해서 박사하기. 그러니까 박사라는 거는 막 파고들어가지고 한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거, 타의 추정을 불안할 정도 아는 거, 그게 박사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동차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차 운전해가지고 사용하고 뭐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계속 되풀이해서 말을 하는데 거꾸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막 디테일하게 막 파고들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잘 못 보는 거죠.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전체를 먼저 보자. 사주를 먼저 딱 보고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저 아무 사주나 한번 넣어보죠. 그래 여기 뭐 견본사주 해서 남자 1875년 아 1800은 아니고 너무 옛날 사람이네요. 1975년 4월 5일 그 다음에 시간은 미시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하나하나 여기에 용신이 뭐다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디테일해 보려고 하면 그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사주를 또 보면서 이야 이거 글록 여기 일제의 글록이 있다 보니까 참 사람이 빈덤이 없는 사람이네. 열심히 지 몸이 쓰러지더라도 내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보니까 편제가 한 개 다이고 두 개가 있어요. 부지런하네 여기저기 온 데 가면 뭐 이 사람은 일이 끈이지가 않습니다. 여자 같으면 만약에 시가에 가면 일이 있어. 친정에 가도 일이 있어. 심지어 뭐 친구들 만나도 이 사람이 일 혼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편제가 여기 또 있는데 편제가 여기 또 있는데 그 옆에 비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쟤는 돈이에요. 돈. 쟤는 돈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돈으로 생각하면 돈이 있는데 그 옆에 비견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눠서자 나눠서자 나눠서자. 이 사람은 돈만 들어오면 자꾸 나가는 사주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를 가지고 쑥쑥쑥 보는 거. 이거는 100일 정도만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난 뒤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세세하게 여기 살 같은 거 보면 장성살, 극갑살, 그 다음에 장성살이 연, 어릴 때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치살이 월지에 나타날 때, 그 다음에 홍념이, 엄착이, 천덩 이런 게 어디에 나타날 때 이게 또 다 다릅니다. 이런 건 디테일이에요. 세세하게 들어가는 건 다음에 공부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막 파고 들어가고 하면 뒤에는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주는요. 딱 전체를 보는 그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앞에는 잔소리고 주제. 이 세상 공부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특히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대부분 다 50대, 60대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깜빡깜빡합니다.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저도 하루 깜빡깜빡만 해가지고 오늘 동영상 만들 거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놔두고 봅니다. 왜 생각이 딱 떠오르고 한 서너 시간짜라고 하면 내 머리 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싹 그잡고 뭐 생각했지 생각이 안 납니다. 심지어 문방구 가서 문방구를 갔어요. 뭐 사러 갔어요. 뭐 사와야지 문방구 가서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약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깜빡깜빡하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인간의 기억력 있죠. 인간의 기억력은 오늘 여러분들이 외웠잖아요. 뭘 외웠는데 24시간, 내일이 되면 전체 내용의 90%를 여러분 까먹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오늘 외웠다고 내일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천수경,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 뭐 이런 학생 이런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으로 다 외우거든요. 그 다음에 천수경 안에 보면 신묘장구 대단환이 있죠.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야 이러면서 쫙 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제가 옛날에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그냥 안 쓰다 보니까 지금은 잘못합니다. 보고 읽으라고 해도 막 이게 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오늘 여러분이 외웠다 그래도 내일이면 90%를 잊어버리고 10%밖에 기억을 못해요. 근데 모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1, 2%밖에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막 한 0.1% 기억하나?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 옛날에 저도 대학교 평생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서 역학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왜?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데는 항상 사람들이 부불불되게 많았죠. 그래서 되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 수업 시스템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근데 일주일이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99%를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가 안 되죠. 그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고 그거 아닙니다. 선생님들이야, 역학 선생님들이야. 1시간 강의하려고 그러면 진짜 10시간, 20시간 강의 준비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치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뭐죠? 알죠? 음, 알겠다. 이거 이해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있다가 다시 수업 딱 오면 99% 이자 뿌리고 어떨 때는 처음 듣는 이야기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역학 선생님들은 실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강의를 준비를 하거든요. 지시력은 막 올라가는데 근데 실제 배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니까 깜빡깜빡깜빡. 뒤에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저는 비법이 다른 거 없습니다. 반복학습, 반복학습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강화는 강하게 이렇게 딱 야물게 만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무리 작은 걸 배웠다 그래도 그걸 내일 또 반복하고 모레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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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 강화돼요. 기억이 강화됩니다. 어느 정도 저는 실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일만 매일 21일만 반복을 하면 인간의 뇌 안에는 유론과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시냅스가 기억을 연결해주는 전기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선 같은 경우는 깔면 그대로 전기가 통하지만 이 시냅스는 처음에는 연하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또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21일 정도만 매일 보게 되면 그 선이 딱 굳어져서 연결이 됩니다. 정확하게 다음 유론하고 연결이 돼서 그게 샥 통하면서 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육신 같은 거 절대 많이 읽지 말고 육신 읽을 때 오늘은 비견 내일은 급제 꼭 많이 하고 싶으면 오늘 비견 급제 내일은 식신상간 이런 식으로 두 파트만 읽고 그리고 그거를 그 다음날 되면 당연히 90%를 이자뿌리죠. 그리고 일주일 되면 다 99%를 다 이자뿌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다음날 또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날 또 읽으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다음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해서 21일 그런데 21일보다는 100일이 늘어났잖아요. 그래 100일 정도 해봐. 100일 정도 해보면 머릿속에 딱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몸에 딱 달라붙습니다. 이제 어제 울산에서 건축업 하시는 분이 오셨거든요. 와가지고 같이 정신 먹으면서 이러는데 이분이 춤 배우는데 한 2천만 원인가 썼대요. 이 춤도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면 100만 원 수업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선생님이 이제 뭐 지르박 탱거 이거 해주면 또 그 개인지도 받고 뭐 어쩌고 이러다 보면 춤 배우는다고 2천만 원 수업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막상 파트너를 찾고 하면 발이 안 나간답니다. 하물며 춤도 그러는데 역학 여러분들이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 사주 딱 그 사람들 해가지고 말해라 그러면 그냥 딱 다물어집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머리 속으로 막 맴돌고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바로 반복 학습해가지고 강화해가지고 말문을 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내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읽다 보면 근육이 막 생기거든요. 옹애옹애옹애가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그 근육 생기는 게 21일만 하게 되면 근육이 생겨요. 특히 육신하고 10윤성은 제가 무조건 계속 소리내서 알든 보든 상관없습니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읽으라는 이유가 비결이 모으고 급제가 모으고 장생목욕관대 뭐니 안경우니 이게 막 입에 근육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안 되면 알게는 하는데 말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춤도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땡기고 뭐 어쩌고저쩌고쩌고 이러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부산역 앞에서 이제 그 약국을 한 약국을 하셨습니다. 그 옆에 무슨 유명한 해관 카바라가 있었어요. 카바라에 춤선생이 있었습니다. 춤선생. 그 셈이 예를 보더만 지금은 이제 제가 몸이 엉망입니다만 옛날에는 좀 허리 허리하게 뺀질 뺀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춤을 배우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난 뭐가 좋은지는 몰랐죠. 그분은 제비고 자기 수제자를 저를 만들려고 이제 춤을 배우러 한 것 같아요. 그래야 춤을 배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몸칩니다. 몸치. 아예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하물며 춤도 한 번에 안 됩니다. 두 번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해야지 어떻게 되죠.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싸모님 하면서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되잖아요. 사주팔자는 춤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그게 될 거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웅웅웅냥냥냥냥냥하고 근육을 켜야 됩니다.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육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야 안 됩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귀로 자꾸 들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그걸 좋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계속 듣다 보면 기가 뚫립니다. 계속 입으로 말하다 보면 웅웅웅하게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눈으로 보다 보면 이게 시각, 귀로 들으면 청각, 입으로 옹행하다면 촉각, 이렇게 오감, 내 몸의 감각을 사용해서 그걸 계속해야만이 여러분 몸에 최하가 됩니다라고 계속 앞으로 잔소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는 못 배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분들은 임대만 해놓고 이거 보니까 볼 줄을 몰라, 할 줄을 몰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보증금 냈잖아요. 내고 한 달에 5만 원씩 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석 달 쓰면 15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석 달 쓰고 내가 반품할래. 그러면 이제 15만 원 빼고 85만 원을 여러분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다 반품을 하면. 그런데 제가 여러분 쓰는 걸 반품 받고 싶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20개월 다 쓰고 20개월 다 쓰고 20개월 지나고 나면 5만 원씩 20개월이니까 100만 원 여러분 보증금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월 다 쓰고 하고 나면 여러분한테 이걸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20개월 뒤에는 여러분께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20개월 동안 이걸 반납을 안 하고 20개월 동안 푸질런히 쓰고 여러분 거 해뿌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반납하지 못하도록 저는 계속 좋은 동영상들, 잔소리하는 동영상들, 공부하는 방법 동영상들 계속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겨울 정도로 카톡으로 계속 보낼 거예요. 물론 유튜브로도 저희들이 공개로 올려놓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들은 비공개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만 보내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임대료 5만 원 내는 여러분한테 내가 하나라도 더 잘해줘야지. 아니 유튜브로 해가지고 공짜로 보는 분들한테 내가 왜 이거 저거 다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저는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거 하니까 실이 나요. 제가 이거 만드는데 앞으로 이거 만들 때 한 2년 정도를 제가 만들 생각의 영상. 이 영상은 만들어 놓으면 2년 동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되풀이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딱 만들 때 2년만 여러분한테 임대료 5만 원 받으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들고 나면 저는 한 번 10년 정도는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을 것 같아요. 10년 정도는 그 정도로 10년은 내가 써몰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저는 좋은 동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말한 거 있죠? 춤도 한 번, 두 번 하면 안 된다. 계속 해야 돼.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반복해야 잘하는데 뭘 눈으로만 보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안 된다. 시각, 시각도 쓰고 청각, 여러분 목소리를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청각도 쓰고 입을 옹영옹해가지고 여기 근육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제가 반드시 만들 겁니다. 자, 오늘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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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